우리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민족구의 대명절인데요 우리나라에 설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6월절로 시작되죠 1월 14일부터입니다 1월 14일부터 6월절이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14일이 되겠고요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여러분 쏟고 피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20년도 또 하나의 음력설을 맞았는데 밝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기저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 또 지역사회의 사업장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증거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자영업자 안타깝게도 폐업의 현황들이 나와 있네요 2018년도 최근의 통계치인데 무려 여러분 89.22%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률입니다 그러니까 45만 개의 가게가 오픈이 되고요 그 해 40만 개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2017년도 87.9%에서 89%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업을 하는 사업장들도 2017년 48만에서 45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척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 1인 가구 1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의 추이도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네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1인 종사자 1인 자영업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가져가시고 계시고요 운수창고업자는 230만 원 정도 음식 숙박억을 하시는 분은 한 220만 원 정도 월 소득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참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26장 이삭의 스토리 이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삭은 지금 심각해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업을 농사 짓는 거를 폐업을 하고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이주를 하려고까지 마음먹을 정도로 가정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1대 족장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제 이삭은 2대 족장으로 썼고 아버지를 헤브론에 장사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남방 즉 유대 광야 남쪽에 여러분 내계부 지역이라는 곳에 부엘라 헤로이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계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이삭의 생애를 나타내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장 아래쪽 그러니까 황토 색깔 색깔로 되어 있는 남방이죠 유다 산지 아래쪽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리부가를 맞아들였고요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를 소천하고 헤브론으로 장사 보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심각하게 농업 가운데 자영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가뭄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가뭄이에요 이삭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 지도에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매우 척박한 토양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어떠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닥쳐왔는지 내계부의 현실 우리 창세기 26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레게 이르렀더니 여왁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아까 보시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최남단 쪽은 일련의 강수량이 200mm도 되지 않는 정말로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형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형에 가뭄이 한번 찾아오면 한 해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이 살려면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종살이 했던 그곳이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그라알 쪽으로 가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여주시면 지중해 그라알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가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 방금 전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르렴 그곳에 있으렴 그라래 여러분 그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간은 녹색 지대이긴 하지만 거기도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중 강우량 200mm 밑에 있는 매우 척박한 토양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거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라래 머물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역시 반사막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형을 내계부라고 해요 내계부, 내계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지도를 한 번만 간사님 보여주실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내계부는 저 아래 노란색 토양으로 굉장히 커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내계부 맨 아래 노란색 지형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은 부엘세바라는 내계부의 가장 큰 도시가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 돼요 겨우 밭농사를 지을 정도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광야 그곳은 강수량이 75mm에서 150mm밖에 안 됩니다 배두인족이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반사막 지형이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내계부를 뭐라고 번역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남방 성경에 이곳저곳에는 남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내계부예요 여러분 그러나 개역, 개정에 우리 아까 창세기 읽었던 말씀은 24장 62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계부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그 내계부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남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방 의역을 뜻을 전한 거죠 남쪽 지방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확한 뜻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가 왜 서대문이죠? 한양의 도성에서 서쪽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대문을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아요 웨스턴 게이트, 구라고 안 해요 서쪽에 있는 문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내계부는 남방이지만 남방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남방, 이스라엘의 내계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대선조, 일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내계부 척박한 땅의 부름을 받아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좋은 땅도 있는데 왜 특별히 내계부라는 거칠고 황량하고 비가 없는 땅에 그들을 불러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 내계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강수량이 200mm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죠 지금 겨울철은 비가 오는 철입니다 우기입니다 10월부터 어떻습니까? 3월까지가 비가 오는 철이고요 3월 이후부터는 여러분 건기에 접어들겠죠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대부분 여름철에 가기 때문에 우기를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계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살 수가 있는 지형이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계부를 살아가는 이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새해를 음력서를 맞이하지만 내계부처럼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문제들이 직면되어 있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척박한 내계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데 내계부에 거주하게 된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날에 머무는 그 이삭에게 오늘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과 오늘 새해 설물을 맞아서 이삭의 형통의 비결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척박한 땅에서의 형통의 비결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위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화위복의 원리입니다 이삭은 그랄로 장막털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랬어요 만만치 않은 땅, 블레셋, 거민이 있는 곳 그곳에 정착을 하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바로 그것은 바로 소산의 백배를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이 형통함,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통한 그 놀라운 백배의 축복이 오히려 이삭가정 가운데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랄에 그 땅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심한 시샘과 질투를 받게 돼요 창세기 26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6장 한번 눈으로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이삭이 남의 땅, 굴러온 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자기 땅인데 이삭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까 이삭의 소출은 100배가 증가를 하죠 블레셋 거민들이 참으로 얄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죠? 사탄과 마귀가 가만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시에 또한 고난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되었죠 자 이어서 15절도 한번 26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계부 지역에도 우물, 물은 필수적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석유보다도 비싼 것이 물이에요 자 당연히 이삭은 그랄로 내려갔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파놨았던 우물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꾸어버린 막아버린 우물을 찾아 물을 찾습니다 우물을 팝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얻어내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물은 물은 생명 그 자체고 온 가족에 살아갈 유일한 길이죠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니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석유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우물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가혹한 일이죠 이 첫 번째 판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우협당하게 되는 공격이 다시 시작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거민들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양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 26장 한번 볼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그날에서도 쫓겨나요 우물도 뺏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려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있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에서 또 쫓겨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날 골짜기 더 척박한 곳으로 그는 도망자 신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아버지가 팠던 메꿔진 우물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을 찾아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우물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의 소유주가 나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아브라함의 우물 여러분 저것이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30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굴착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다 판 거예요 30미터 그런데 30미터를 내려간다고 해서 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열 개를 파면 여덟 개, 아홉 개는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투를 벌여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도 사막에서 우물을 하나 얻으려면 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30미터를 파고 내려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물 물은 절대 절명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판 우물도 아버지가 팠던 걸 다시 팠는데 또 뺏겨요 또 뺏겨요 어렵습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로서 양보하고 또 물러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또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에색 에색 에색의 이름은 다툼의 우물 역시 세 번째 우물도 또 뺏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네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 신나 바로 반대의 우물입니다 반대의 우물 역시도 또 뺏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물러납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가족이 다 죽는데 가족이 다 죽는데 양보가 될까요? 아니면 맞대응이라도 하고 싶겠고 싸움이라도 한번 해볼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삭은 끝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우물을 파지요 다섯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우물에서부터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므로 마침내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넓은 우물이라고 붙이죠 우리 22절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넓은 우물 더 이상 뺏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우물을 이제 왜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족족이 나오는 거예요 뺏어도 뺏어도 우물 하나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우연 그런데 세 번째도 또 문이 나와요 네 번째도 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물을 파았을 때는 빼앗지 않았어요 잘못하다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어김없이 영적 공격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더욱더 열심히 예수 전하고 예수에서 살면 살수록 왜 어쩜 가까운 사람들이 시기 질투 그리고 조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억울한 오해와 배척을 받으셨죠 마가범 6장 말씀 6장의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향에서도 고초를 당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였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내가 아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걸 봤는데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음, 아니야 고향 친척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요 혹시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또는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명절 때 어김없이 모이게 되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조롱하는 말투로 여러분 비아냥거리지는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지? 라는 그런 빈정거림 혹시 들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적들과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고난은 대적들의 공격은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물을 파는 전문가로 만들어지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하여금 탁월한 우물 파기 전문가로 만들지요 물론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리 이삭이 우물을 잘 팠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만 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물 파기의 진짜 프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난은 여러분 변하여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삭의 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집요하게 집요하게 이삭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들의 부하들이 직접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은 그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는구나 와 너 무섭다 너를 분명히 우리가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 만만치 않네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야 라고 아비멜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갖고 집요하게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며 아 당신 하나님이 복을 내린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척박한 내계부와 같은 땅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계부 오히려 이삭을 형통케 했습니다 척박한 땅 그곳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했던 형통함의 그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이삭의 형통함의 비결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철저히 붙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붙드는 원리요 아까 말씀드린 그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야곱도 믿음의 대선배들은 척박한 땅 내계부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내계부에 척박한 그 사막기후 오늘날의 그날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푸르죠 지금은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갈릴리오스로부터 파이프를 다 수십 킬로를 연결해서 물을 다 끓여다가 이 그날 여기에 관계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푸르게 만들어놨습니다 맨 위에 약간 구불구불하게 생긴 녹색으로 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솔 시내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은 아직도 있어요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저렇게 황토색으로 사막화가 되어 있죠 자 저 부솔 시내 그라레 땅 바로 저곳에서 옛날에는 이삭이 백배의 결실을 얻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라레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기 때 비를 안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땅이지요 자 10월부터 3월 사이에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잘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농사도 짓고 그리고 양떼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식수로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물어서 아무것도 소산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내게 불어? 내게 불어? 믿음의 대선배들을 불렀을까요? 왜 여러분을 오늘 내게부에 살게 할까요? 여러분 내게부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지요 진광야 내게부의 한쪽 강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진 이게 강이에요 자 강 물 어딨죠? 이게 강에 지금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데 이게 건기의 강이에요 여름에 가면 성지술래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있어요 저게 강이래요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우기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놀라운 상황이 발생되는데 영상 어렵게 어렵게 한 시간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처음 비가 내렸을 때 홍수가 어떻게 되는지 광야 땅에 무서운 홍수 영상으로 한번 우리 빨리빨리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바짝 말라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진 리버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척박한 산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강인데 뭐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관광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 영상도 비슷합니다 한번 우리 보이실까요? 여전히 척박한 우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여러분 사람이 다 쓸려갑니다 자 이게 매년 겨울 우기 때 반복되는 현상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내게 부한 난방에 있는 모습이 되겠지요 여러분 10편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 126편 10편의 말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10편 126편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여 우리의 포로를 난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4절 여하여 우리의 포로를 난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난방이 내게 봅니다 자 난방의 시내 매년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또한 10편의 기자는 우리의 바벨론의 포로가 저 시댄물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 마냥 신속하게 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시내를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급속하게 홍수가 지듯 주님 우리의 민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이 난방을 몰랐을 때는 이 10편, 126편, 4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여러분 이 난방에다가 내게 봬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저렇게 홍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싹 쓸려 내려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지면 다 쓸려 내려가요 이삭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내게부의 영성은 하나님만을 꼭 붙들은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삭은 눈물로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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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을 뿌렸어요 5월 달에 밀과 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삭은 고백했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기서 주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창대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셨기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의 형통함의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계부 그 척박한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삭 바로 여러분이 오늘 내계부의 땅 가운데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계부는 바로 여호와 만을 하나님 만을 철저히 붙드는 훈련의 장임을 그래서 선택받은 언약의 대선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계부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찬송과가 아닌 잘 부르지도 못하는 걸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경배화 찬양을 불렀죠 주일학교 아주 오래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신나게 아까 우리 에스더 찬양대 박수 쳐주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알고 박수를 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무시무시한 노래인 거 가사 모르세요? 이 노래는 하박국 3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거 아시면 박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제가 하나씩 뜯어서 여러분에게 매개드리겠습니다 1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되어있죠? 하박국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것은 여러분 무화과는 언제입니까? 5월 6월 달에 봄에 수확을 해요 수확이 없어요 망했어요 자 봄농사 망합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면 여름 수확 망했습니다 헤브론과 헐문산과 골란권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있다면 포도 열매가 주로 많이 나는 땅은 헤브론 헤브론 헐문산 골란권 여름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없죠 가을도 망합니다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가을 수확이 안 돼요 사마리아 산지에 올리브 우리 김치 같은 거잖아요 올리브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요 자 이제 겨울도 쫄딱 망합니다 4.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기를 거쳐서 4월 달의 보리와 5월 달의 미를 수확해야 돼요 근데 싹 쓸려갔어요 에스더 찬양대 박수가 나오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도 위태로워요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곧 남유다를 집어삼킬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즐겁게 자 5절 5절 우리의 양떼 이거는 사시사철이니까 양떼와 송아지는 단백질 공급과 반드시 있어요 젖을 먹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남나무, 논밭에 식물이 없는 것은 꿀이 하나도 못 거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사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젖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 춤을 추겠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 당했어요 애들은 정규직 취업이 안 돼요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내일이 안 보여요 율동을 하면서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잘 안 되겠죠? 이 찬양은 가사를 알면 무서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와 한 분만으로 여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 모든 것을 잃은 상황 내게 부해서 그 여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설명절 앞을 두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껏 가족을 위해서 먹거리를 살 수 없는 빠듯한 주머니 사정도 있으실 것이고 설 연휴 내내 서비스 업종이라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되지만 여전히 인건비도 뽑지 못하는 우리의 사업장과 자영업장들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게 부해서 여와 하나님만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배의 결실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 길은 딱 하나 하나님 왜 내게 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모든 거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내게 부의 영성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게 부를 지나고 있는 내게 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면 초가 앞뒤가 꽉 막힌 상황 그 상황에 유일한 살 길은 여우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대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